2000, 1800, 1600까지인 제가 138만원 원가는 한참입니다. 200개 가까이 되요. 근데 원가도 한참 모자르게 안녕하세요 파주 모먼트 가구 정메이저 호인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 자체가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어디 중경 기업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처분해 줄 수 있냐 협의하게 되냐 해가지고 올해 상의 끝에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멤버님들이나 소비자님들은 요번에 못사시며 1000년 후에 할 제품을 제가 가꿨습니다 정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탁인데 이런 기회가 없을 거에요 왜 제가 장담하건데 모든 걸 걸고 모든 걸 걸고 제 자신을 걸고 제 가족을 걸고 제 모든 걸 걸고 맹세합니다 원가 이하에 한참 못 이루는 가격에 제가 할게요 판매가의 밑이 아니라 원가 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가격으로 제가 해 드릴 건데 가격이 있다가 가르쳐 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일반 제품은 다 판매 이름이 정평이 나 있는 제품입니다 세라미 식탁인데요 이태리 정품이고요 수입 원장이랑 뭐 여기 제품에 대한 설명이랑 그런게 다 인터넷 다 돼있어요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제품 세라믹 제품 자체가 세라믹이랑 포세린 자체가 식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등록이 다 마친 상태에요 뭐 관계기관이랑 그런게 다 시험이 끝난 상태고 식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애기가 빨아도 될 정도의 안정성을 다 갖고 있는 검증된 거고요 메이드 인 이태리 정품이고요 포텐자라는 제품입니다 제품 자체도 여기 직접 수입을 해 가지고 설명을 보시면 다 돼 있긴 한데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가 정품이고요 이게 화이트 2000 짜리입니다 제품 자체는 2000에다 의자 3개 벤츠 하나 구성되어 있고요 깔끔하고요 옆에 마감도 물광이라 그래 가지고 다 마감 처리를 깔끔하게 수작업으로 다 해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죠 옆면도 다 수작업으로 다 한 거고 여기에 대한 메디 이태리 포텐자 제품 자체를 잘 설명하게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인터넷에 다 나와서 내가 가르쳐 드릴 건데 이따가 링크까지 다 달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가구 재료였어요 내구성 테스트나 그런 게 다 완벽하게 근데 얘는 유명한 제품이에요 저희는 알아요 가구점 가구점에서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얘네 제품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건 너무 잘 알겠죠 저한테도 이런 날이 오네요 정말 메이커가 저한테도 와 가지고 제가 그것도 원가 밑으로 한번 팔아 보겠습니다 여기 수입 원장까지도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메디 이태리 적출국 메디 이태리 해 가지고 생산 메디 이태리 다 된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가격관이 다 돼 있는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안되고 이거는 원가 편인데 한참 밑으로 파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쪽에 와보시겠어요 잠깐 모든 전제품에 이렇게 포텐자 스틸로 포텐자 여기 밑에도 보시면 여기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메이드 인 이태리 정품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모든 세라믹 제품에 이게 두 개가 같이 붙여서 나갈 겁니다 정품이 아니고 메이드 인 이태리 게 아닌데 여기다가 이렇게 확 이렇게 표기를 했을 때 큰 파장이죠 만약에 메이드 이태리가 아닐 경우 근데 이거는 자신 있게 정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메이드 인 이태리 포텐자가 아닐 시 5,000배의 판매 금액의 5,000배의 보상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정품이고요 그래서 이게 깔끔하게 사용하시기 너무 좋고요 네 이렇게 이미지 자체도 백색이라 깔끔해 뭐가 놓으셔도 머금지스럽게 다 돼 있고요 모든 제품 자체에 대한 이 길이 1,800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1,800 1,800 2,000 1,600 1,500 다 됩니다 예 이거 주문 사이즈다 보니까 다 되는데 제가 이거를 좀 강조를 했어요 사이즈 별로 가격도 다 틀린데 정품은 원래 그래 근데 쟤는 그냥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1,800 1,800 2,000 1,600 1,800까지는 가격 동일하게 하고 그 밑에는 10,000원 차이만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기도 너무 좋으실 거예요 구매하시기도 구매하시기도 너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막 상판을 막 쓰시기 아 이거 이거 제가 쓰는 건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올려놨는데 이게 제품 자체도 이게 유리가 이중 돼서 쓰기도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에포슈타페리 라는 제품인데 이게 독일 건가봐요 집에 쓰는 건 내가 이렇게 갖다 놓고 어느 분이 주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아무거나 물을 흘려도 뜨거운 물 흘려도 제가 뜨거운 물 갖고 하려다가 지금 새 제품이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품 자체는 아실 거예요 여기다가 뭐가 묻어도 김치 국물을 스며드는 게 제로예요 김치 국물을 내가 시험을 했어요 넣고 3일 4일 와도 스며드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닦아 내셔도 그대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격 예 제가 정품입니다 원목이고요 의자 3개 벤츠 하나 구성으로 해가지고 네 이게 정말 제품 예 인터넷 제가 닌크도 달아들 텐데 300만원대 팔 거예요 네 300만원 아니면 299만원 뭐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원래는 더 비싼데 예 그건 사이즈 별로 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일 최하 금액이 299만원 그러니까 300만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얼마 합의를 보고 65조 65조 아 55조가 55개 세트가 남아있습니다 이거 팔 때까지는 제가 끝내버릴 건데 얼마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예 2000 1800 1600까지 제가 138만원 원가는 한참입니다 200개 가까이 돼요 근데 원가도 한참 모자르게 예 일반 정말 정말 어덕정한 짝퉁 제품들을 130 150 164년 정품 포텐자 이태리 메이드 이태리 정품 2000짜리 1800짜리 1600짜리 130만원에 제가 판매를 하겠습니다 1500 1400 128만원 의자 2개 벤츠 하나 구성으로 해 드릴 거고요 1500 1400 그리고 1600까지도 의자 2개가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의자 추가했을 때는 10만원이 되긴 하는데 138만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000짜리 하셔도 좋고 1800짜리 하셔도 좋고 1600을 요새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왜냐 세라믹은 1600짜리가 드뭅니다 왜냐면 원판을 잘랐을 때 그게 1600짜리 잘 안나와요 그래가지고 1600짜리가 드물긴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1600짜리가 많이 보유가 돼 있는 상태에요 1600짜리 얼마든지 제가 많이 팔 수가 있어요 55조 55세트만 제가 예 간정판매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38만원 2000짜리 1800 1600 다 가능합니다 1500 1400까지도 이거는 사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제가 모든 걸 걸고 얘기해 드릴게 식탁 이렇게 싸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정품이 예 그래서 저에게도 이런 기회가 많이 오네요 예 중견 기업들이 저한테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예 탐을 찍고 있으니까 저희가 예 많이 옵니다 의뢰가 그래서 근데 저는 좋은 제품 선별해서 소비자님께 멤버님께 좋은 제품 해드리려고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가격 가격 협상이 한 일주일 갑니다 예 가격을 최대한 싸게 싸게 하려고 예 물론 배송비 별도고요 예 요 제품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아까운 제품 중에 예 탑2 안에 든 제품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 이런 제품들을 좋은 제품들을 갖고 와서 정말 말도 안된 금액에 제가 뿌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요새 좋아요 구독 좀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많이 해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일단 오셔서 보신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지방 분들 많이 오세요 제주도까지 오셔서 저한테 구매하시고요 예 전화 주문 가능합니다 정메이저 여기 전화번호 다 돼 있어요 여기 더보기란이랑 메인 고정 댓글에 예 저희가 저희 매장 주소랑 전화번호랑 아니면 밴드 여기 댓글에 1대1 채팅이랑 비밀 댓글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친절히 얘기해 드리고 구매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사세요 제가 모든 걸 걸고 맹세하는 제품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즈 모먼트 가구 정메이저 호인나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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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